헤헤, 알베도! 여행자, 페이몬. 이야기를 다 짰나 보네. 헤헤, 그럼 그럼. 넌? 시간 더 필요해? 아니, 나도 다 짜놨어. 선착순이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응, 좋아. 그럼 시작한다. 옛날 옛적의 한 사악한 학자가 사나이는 구라구라 꽃을 잡아다 개조했어. 그 구라구라 꽃들은 고통을 안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산길을 오가는 행인들을 기다렸지. 그들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 내가 누구게? 넌 누구지? 만약 대답이 틀리면... 우왕! 하고 잡아먹히고 마라. 음, 정말 무섭군. 뭐야, 하나도 안 놀랬잖아. 트집 잡지 마. 불만이면 니가 직접 써보든가. 그러니까 범인인 구라구라 꽃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네? 으하, 그럼 구라구라 꽃이 성에 진입하게 되는 거야? 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전부 먹어치우는 거지. 으아악! 내가 시작한 거지만... 으, 진짜 무섭다. 괜찮은 이야기네. 좀 기록해둬도 될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유용할 것 같아. 사람들 놀래키려고? 응. 아휴, 정말 사악하네. 내 이야기는 페이먼 꽃보다 좀 더 길어. 모든 건 한 연금술사로부터 시작돼. 위리한 연금술사는 1호를 창조했어. 1호는 그녀의 자랑을 한몸에 안고 평범한 인간들 사이로 완벽하게 스며들었지. 아무도 곁에 있는 친구가 인조인간이라고는 상상 못했을 거야. 하지만 1호는 자신이 탄생하기 전에 연금술사가 무수한 실험을 했었다는 걸 몰랐어. 실패한 불량품은 버려졌지만 죽지는 않았지. 실패작 2호는 거대한 드래곤의 배에 삼켜져 드래곤과 함께 설산에 남게 됐어. 그러다 몇 년이 후로는 그는 어떤 신비한 드래곤의 힘에 의해 깨어났어. 그는 설산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됐어. 그리고 사람들과 신기하게도 잘 어울려진 애는 1호도 보게 됐지. 2호는 실험체가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사람들은 1호를 친구로 받아들였고 살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 그게 2호가 바라던 일이었고, 2호는 1호를 대신해 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우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무서워! 2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 1호의 책과 노트를 훔쳐 1호가 연금술사에게 전수받은 지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똑똑한 그는 지식을 빠르게 배워나갔어. 그 후 그는 자신의 얼굴을 1호와 완전히 똑같이 바꿨어. 그리고 위태가 가능한 설산식물을 찾아 드래곤의 피와 연금술로 식물을 개조했지. 2호는 자신을 1호와 완전히 똑같게 만들었고, 세 번째 개체인 3호를 제작했어. 으? 세 번째? 하지만 좀 달랐던 건 2호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과 3호 목에 있는 결점의 표식을 일부러 지웠지. 내 생각엔 일부러 표식을 지운 건 무의식 중에 한 걸 거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걸 지나치게 갈망했던 그는,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더 생동감 넘치는 존재란 걸 잊었지. 2호의 계획은 무척 치밀했어. 3호가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그런 3호를 처리한 1호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고 분명 방심할 거라 생각했지. 1호가 혼자 남았을 때가 2호가 움직일 최적의 찬스였어. 1호를 제거하면 그가 유일한 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1호를 대체할 거고, 1호의 신분, 거처, 옷, 검, 이름, 그리고 친구까지 이어받게 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어제 만난 사람과 오늘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모를 테고. 에이, 무서워! 진짜 무섭다고! 이제 아무도 못 믿어! 하지만 2호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 좀 특별한 낯선이가 나타났어. 2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은연 중에 2호와 1호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 왜? 놀랐어? 그래서 그 낯선이는 어떻게 됐어? 물론 2호 계획 중에 1환이 됐지. 2호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하나도 추가된 셈이야. 정원에 있는 장미 새송이처럼 외관은 똑같지만, 그 중 하나만 독가시가 없는 양질의 꽃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독가시가 달린 조약품인 거지. 하지만 이 세상에선 그들을 돌본 원예사만이 어떤 장미가 양질의 꽃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 사람들은 독이 있는 식물을 좋아하지 않아. 완벽한 장미만이 높은 가격에 팔리지. 하자가 있는 꽃은 자신의 낮은 가치를 숨기기 위해 독가시로 원예사를 제거할 거야. 2호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인내심을 갖고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지. 좀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우아, 암울한 이야기네. 나중엔 어떻게 됐어? 2호가 성공한 거야? 하아, 상상조차 하기 싫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 다행이지. 2호는 이 이야기에서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설산에선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둘이 내 힘과 욕신을 통해 변이된 괴물도 라인 도티르의 창조물인 건 나와 다를 게 없으니까 이런 생물을 조심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난 내 정체를 잘 알고 있어. 너와 난 같은 이류니까. 네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숨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가끔은 연금술이 너무 위대한 학문이란 느낌이 들어서 좀 무력해져. 대륙에서 살아가는 생명 중 하나로서 운명을 손에 쥐고 창조를 갈망하는 우리는 대체 얼마나 오만한 걸까? 여행자, 창조는 오만한 행위일까? 아니라면 우리를 제어하고 창조한 걸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반대로 그게 맞다면 우린 무슨 자격으로 창조자의 신분을 자처하는 거지? 우리의 경혜와 존중은 어디까지이며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 단지 그 사실을 떠올릴 때면 어쩐지 좀 슬퍼져. 알베도 이봐! 여행자! 여기 있어? 엠보 목소리잖아! 역시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 사이러스 씨의 말을 전하러 왔어. 산미 캠프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너도 같이 가자. 겨울 캠프가 거의 막바지야. 명목상의 교관이라도 얼굴은 비춰줘야지. 이만 가봐야겠다. 알베도, 나중에 봐! 가서 볼 일 봐. 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남을게. 괜찮아! 요샌 산길이 엄청 순조롭거든.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다들 기다리겠어. 가봐. 그래도 교관이잖아. 그래도 교관이잖아. 아! 이 사람은! 소개할게! 이분은 요샤프, 요엘의 아버지야. 아빠! 이분이 내가 얘기한 여행자예요. 전에 날 엄청 많이 도와줬고, 이번에 같이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요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맞아, 정말 잘됐다. 잠깐, 사이러스 회장이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어. 팔라드도 여기 있었잖아! 이번 일은 팔라드씨 공이커. 팔라드씨, 직접 얘기하세요. 그날은 날씨가 좋았어. 어쩐지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서 나만의 이념을 굳게 믿고 위험한 곳으로 향했지. 위험한 곳일수록 엄청난 보물이 있잖아. 아휴, 벌써부터 뭔가 신빙성이 없네. 근데 팀에서 혼자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발을 헛디린 바람에 언덕에서 굴러떨어졌지 뭐야. 으악! 설마 산에서 나랑 잠깐 마주친 것 때문에 불운이 옮은 건 아니겠지? 그러다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으로 떨어졌어. 거기에 가벼운 부상까지 입었지. 운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으악! 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요세프씨를 만나게 된 거야. 으악! 우와, 완전 우연이었네! 요세프씨도 행사에 참여하러 온 모험가 길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몇 마디 나눠보니 많은 걸 기억 못하시더라고. 자기 이름조차 모르더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너무 추웠거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같이 산너머 캠프로 돌아가자고 재촉했지. 캠프에 돌아온 우린 요엘을 만났는데, 요엘은 요세프씨를 보자마자 잠깐 벙찌더니, 아빠! 하고 외쳤어. 그때 기억이 일부 돌아온 거야. 아직 기억이 전부 회복되진 않았지만, 요엘과 내 아내, 이 두 사람만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아니, 잊을 수 없어요. 아빠... 그래, 요엘. 아빠 여기 있어. 요세프,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멧돼지 공주랑 설산에서 네가 먹이 줬던 여우들도!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머리에 외상을 입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군요. 깨어났을 땐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짐도 잃어버렸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한 동굴로 기어들어가 천천히 상처를 회복했어요. 다리를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엔 사냥을 하며 살아남았고요. 아빠, 진짜 걱정했어요. 괜찮아, 요엘. 울지 마. 아빠 이제 아무데도 안 가고, 네 옆에만 있을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러고 보니 산에서 베넷을 만난 뒤부터 평소보다 운이 나빠진 것 같아. 역시... 난... 난 정말... 아니, 내 말은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이 큰 설산에서 요세프 씨를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게다가 결국 다들 무사히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불운이 극한에 달하면 기적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팔러드 씨! 언제 화술이 그렇게 는 거예요! 어, 그래? 사,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 아참! 여행자 누나, 사이러스 아저씨, 유라 누나랑 엠버 누나, 정말 고마워요. 다들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이 추억 절대 잊지 않을게요. 눈사람은 설산을 떠나면 녹아버리겠죠? 같이 가져갈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거라면 내게 방법이 있어. 기다려. 어? 유라? 됐어. 요엘, 이거 받아. 견고한 얼음의 분말이야. 이걸 눈사람에 넣으면 영원히 녹지 않을 거야. 우와, 진짜요? 짱이다! 유라 누나, 대단해요! 아빠, 영원히 안 녹는 눈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눈사람 옮기러 가요. 지금 당장요, 네? 그래. 그럼 여러분, 이만 요엘이랑 놀아주러 가겠습니다. 또 뵙죠. 그래요. 나랑 팔라드도 가서 모험 중에 겪는 규율 문제에 관해 좀 얘기해야겠네. 아, 사, 사이러스 회장님! 이건 공을 세워서 잘못을 만회한 셈이잖아요. 다들 조심히 가! 참, 너랑 엠버를 위해서도 이걸 만들었어. 겨울에 대한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둬. 그래도 돼? 유라한테 엄청 중요한 물건이잖아. 엠버, 너 지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 으하! 이제 우리가 만든 눈사람도 안 녹겠다. 너무 좋아! 히히! 사양 말고 받아 둬. 그럼 나랑 엠버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응, 나중에 봐. 가버렸네. 요즘 다들 각자 할 일들이 많나 봐. 아, 그러고 보니 설산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알베도한테 열매를 주스로 만들 수 있는 기계 만들어 달란 얘기는 못했네. 으으으으으... 아니면 대마로우스한테 다시 부탁해보자. 제일 만만하잖아. 대마로우스!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무슨 일이야? 잠깐, 그 불순한 표정을 보니 설마 또 그 이상한 부탁을 할 생각은 아니겠지? 데마로우스, 우리 도와줄 거야? 여행자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탁이잖아. 안 돼! 구장치 없인 내 일몰 열매가 전부 쓸모없게 된다고! 그런 거 연구할 시간이면 열매를 열 번도 넘게 따다주겠다. 뭘 연구한다고요? 또 만났네. 알베두님! 잘 오셨어요! 실은 페이몬이 열매를 주스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계가 갖고 싶다고 하네요. 어? 근데 그건 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과일이 썩는 걸 영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불가능하잖아! 열매를 주스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까다로운 거지. 단순히 과일을 썩히고 싶지 않은 거라면 방법은 많아. 그치, 여행자? 목? 왜 그래? 내 목에 뭐라도 있어? 네 표정 보고 내가 이상한 장난이라도 친 줄 알았잖아. 알베두! 네가 말한 과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예를 들면 과일을 설산의 만년솔 밑에 묻어둔다든가. 으이,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 설산에 살면 되지. 아니야, 됐어. 추운 건 싫어. 또는 과일을 나한테 줘서 내가 대신 설산으로 갖고 간다든가. 추운 게 싫다고 했으니 과일을 찾으러 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겠네. 너보다 적합한 후보는 없겠지, 여행자? 다른 사람이 대신 다녀오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 과일을 설산에 묻어두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순 있어. 물론 과일나무로 자랄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네가 올 때쯤이면 일몰 열매가 과소원이 돼 있을지도 몰라. 물과 비료를 주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면 새로운 일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 뭐? 싫어! 그럼 우린 원예사가 되는 거잖아! 원래 목적이랑 다르다고! 그래? 난 원예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알베도, 자꾸 내 달콤한 일몰 열매에 눈독들이는 이유가 뭐야? 어, 신경쓰여? 당연하지! 완전 희귀한 울트라 캡션 짱짱 달콤한 일몰 열매라고! 절대 못 나눠줘! 음, 고작 일몰 열매인걸? 너한테 같은 품질의 열매가 얼마 없어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겠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마음까지 충만해지는 법이지. 그럼, 그럼 기분이 안 들 거야. 어? 그래? 그래? 설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일반적인 과일나무는 살아남기 힘들어. 하지만, 언젠가 설산에 화원과 과소원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설산에 오는 이유도 훨씬 다양해지겠지. 어쩌면 생명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근본일 거야. 생명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형식으로 각종 신기한 환경 속에 존재해. 신비롭고도 강인하지. 아마 그게 바로 생명의 극치일지도 몰라.